테이블 완성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커말 1급의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이론 폴더 선택하시고 첫 번째 이론의 DB 구축 폴더에서 테이블 완성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예제 파일을 처음 불러오시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는데요. 컨텐츠 사용 한번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테이블 완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에 따라 테이블 완성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성적과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성적 테이블에 학번과 과목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는 테이블에 각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필드를 말합니다. 아래 예제의 그림처럼 순번과 이름과 지역이 입력된 데이터가 있다면 현재 예제에서 이름과 지역을 가지고는 중복된 자료가 있으므로 고유한 식별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기본키를 설정한다 라고 하면 순번 필드를 가지고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기본키를 설정을 하는데 성적 테이블에 학번과 과목 코드 두 개를 가지고 한 세트로 묶어서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학번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과목 코드를 선택합니다. 과목 코드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템에 가시면 기본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기본키 설정합니다. 두 번째 성적 테이블에 수강 연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의 연도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현재 날짜의 연도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기본값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이름 이콜 입력하시고 이열 함수가 연도를 추출하는 거고요. 날짜를 구하는 함수 오늘 날짜를 구한 함수 데이트 함수를 연도 안에 넣어주거나 또는 now 함수를 넣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데이트 또는 now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을 것 같아서 화면을 살짝 확대하면 기본값에다가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열 함수 입력하시고 안쪽의 날짜는 데이트 함수를 쓰셔도 되고 now 함수를 쓰셔도 됩니다. 수강 연도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의 연도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드에는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드 선택하시고요. 등급 필드에는 A, B, C, D, F 중에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될 수 있도록 좀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 설정하시면 돼요. 모든 데이터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A, B, C, D, F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좀 두고자 합니다. 라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은 입력할 데이터의 종류나 범위를 지정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A 또는 B 또는 C, OR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인 연산자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 화면에서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A, B, C, D 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OR 연산자를 이용해서 지금 예제처럼 서울, 부산, 대전이라고 쓰신 것처럼 A, B, C, D, F 나열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저희는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A, 심표, B, 심표, C, 심표, D, 심표, F라고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통해서 입력되는 값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력의 오류를 좀 줄일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문자를 그냥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인 연산자 대신에 OR 연산자를 사용하신다면 A, OR, B, OR에서 쭉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성적 테이블의 점수 필드는 점수 필드는 0부터 100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입력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는데요. 1부터 100까지 현재 유효성 검사 규칙 예제에서 우리는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요.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0부터 1000까지 되어 있는데 100으로 제한을 두시거나 또는 0보다 크거나 아깝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점수를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저희는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B, E, T, W, E, E, N 0부터 AND 100까지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됩니다. 비트인 연산자 이용해서 0부터 100까지 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입력되는 값에 제한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인데요.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0자리의 숫자가 공백 없이 4자리, 2자리, 4자리 형태로 필수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에 숫자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숫자라고 하면 0과 9, 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숫자에 공백이 없이 공백 없다라고 하면 0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이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따로 현재 예제에서는 하이픈에 대해서 저장 여부가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입력 마스크에서는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입력을 보통 합니다. 첫 번째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 아까 0을 이용해서 문제 제시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하이픈 2021-01- 되어 있는 하이픈을 저장할 거면 0 문자만 저장할 거면 1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 화면에 표시할 문자를 세 번째 구역에 지정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다른 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역에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만 이용하셔서 숫자를 필수로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학번에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0을 1, 2, 3, 4,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3, 4 해서 10자리에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번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현재 예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 대해서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 오셔서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에 얘 중복 가능 선택하시면 돼요. 다시 성적 테이블의 과목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과목 코드 필드는 숫자 3자리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에다가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형식 숫자고요. 우리는 숫자 예를 들어서 1을 입력하면 001이라고 자릿수가 없는 숫자를 0으로 채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에다가 0을 하나, 둘, 세 개 해서 3자리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다면 일단 저장 한번 누르시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학생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의 필드는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네이블만 주민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이블만 주민번호로 표시하는 거를 캡션에다가 입력하시면 되세요. 주민번호라고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그 다음 학생 테이블에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남이나 여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스 노로 데이터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대한 내용, 수정한 내용, 저장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 일부가 예스 노로 바꿨기 때문에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